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피부가 예민한 상태인데 그 위에 자꾸 화장품을 이것저것 덧발라서 화장품의 다양한 성분들이 피부의 엘러지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즉,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여러 개 바르더라도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역할은 사실 피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피부 재생 능력을 가지도록 손상된 부분을 재생시키고 염증 반응이 있다면 가라앉힐 수 있는 항염증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재생과 항염증 작용으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장품 성분이 될 수 있는 베타스토스테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년과 화장품의 메인 성분이었던 이 시카 크림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습제나 재생 크림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가 시카일 것입니다. 화장품마다 시카 땡땡땡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보셨을 텐데 이 시카는 쉽게 설명하면 마데카소사이드를 말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세살이 솔솔이라고 광고했었던 마데카솔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마데카솔의 성분과 유사합니다. 즉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마데카솔의 성분과 아주 유사한 물질이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2017년도부터 활발하게 이 시카 땡땡땡 화장품들이 팔려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카라는 것이 시카트릭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상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이 병풍 추출물을 칭하는 명칭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병풍 추출물의 성분들은 스리랑카나 중국, 인도 등에서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병풀이 있는 곳에서 몸을 굴려서 치료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물질로 항염작용과 상처치유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스토스테롤에 대해 알아보면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새로운 피부재생 성분이 있는데 이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스토스테롤입니다. 이건 사실 새롭다라고 말을 표현하기에는 애매한데 그 이유는 그 성분이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보연고의 주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베타스토스테롤은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해서 소량으로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성분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데 이것은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유사합니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화상과 같은 피부 손상에 대한 치료 논문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현재 피부과 전문의들이 거의 화상 치료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미보연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많은 케이스들의 치료 효과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성분입니다. 항염증 효과와 피부 재생 효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 효과들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 시카 제품들의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보다 적은 농도로도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나오는 차세대 시카 성분인 이 베타시토스테롤 이 성분이 미보연과 같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가 되었고 요즘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아토베리어 AI 크림으로 새롭게 나오는 보습제나 아니면 더셀렙에서 나오는 크림이나 앰플 제품들도 이 베타시토스테롤을 핵심 성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화장품의 방향은 피부 재생, 항염증 등의 방향으로 뭔가 입증되지 않은 수출물로 자극을 준다기보다는 의약품에서 수십 년간 사용했었던 마데카소과 같은 이 치료 목적의 성분들을 화장품에 배합을 해서 이 피부 보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앞으로의 피부 재생 목적에 이러한 화장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